오이소박이 버무린 데다가 양념을 물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오이가 촉촉하게 김치를 끝까지 드실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얌냄튜브입니다. 오늘은 오이소박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는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이는 길이에 따라서 3,4등분으로 잘라주시고 오이 10개 기준으로 소금 2큰술로 절여주시면 됩니다. 절이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이는 절인 후에 칼집을 꼭 내주세요. 절이기 전에 칼집을 내면 오이에 단맛이 다 빠져버려요. 꼭 절인 후에 칼집 내주세요. 저는 미리 오이를 절여놨습니다. 절인 오이는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칼집은 위에서 이렇게 십자로 내주셔도 되고 십자 모양으로 안에서 이렇게 내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양념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요. 부추도 송송 쓸어주세요. 너무 크게 쓸지 마시고 부추만 넣어도 맛있는데 또 잎불하고 양파도 조금 채 쓸어 넣겠습니다. 가늘게 약간의 양파 채 쓸어 주시고요. 당근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또 홍고추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씨는 빼주세요. 네, 들어갈 야채는 다 됐고요. 바로 이제 양념 버무려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봄이라 멸치 액젓을 안 넣고 저는 까나리 액젓을 넣겠습니다. 봄은 강하지 않는 양념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을 사용하겠습니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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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새우 그다음에 새우 자, 여기다 약간의 물엿을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무려 주세요. 네, 이제 속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주세요. 네, 이제 오이소박이를 속을 다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념 남은 그릇에 생수나 아니면 오이 절임물. 저는 절임물을 조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절임물을 조금만 부세요. 네,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다 흩으세요. 그래서 오이소박이 버무린 데다가 양념을 물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오이가 촉촉하게 김치를 끝까지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념에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아삭한 오이소박이 김치 꼭 담가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